이분들이 갖고 있는 긍정에너지 덕분에 함께 할 때마다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긍정에너지 뿜뿜, 무더위를 날리는 청량미 뿜뿜, 덤으로 비글미까지 장착한 이분들 벌써 여러분들 기대 많이 되시죠? 오늘 라이브 원의 회수는 정희 선생님들의 달팽이관을 시원하게 해줄 밴드죠 첫 번째 정규앨범으로 컴백한 방관얼굴 루시와 함께합니다 긍정에너지 뿜뿜 밴드계의 비글즈 루시 여러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바이올린하고 있는 신예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컬하고 있는 최상협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 프로듀싱하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럼과 보컬 맡고 있는 신광일입니다 일단은 약간 좀 늦은 감이 없잖아요 약간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우리 원상씨 생일 축하합니다 쏟았겠습니다 isk김 legitimately 이제 이모는 사실 원래 생일이 한 두 달 정도는 축하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 계절에 생일이면 그 계절까지는 가져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여름생 맞아요 여기 온 것만으로도 생일 선물이 있죠 토크가 아주 사회적으로 변했어요 자본주의 토크 나이스 샷이고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해야죠 얼마 전에 페스티벌 무대에서 예찬 씨가 크라잉을 했다고요? 제가 너무 자주 그래가지고 언젠지 모르겠는데 크라잉 많아요? 관객분들 보고 있으면 펑펑 오는 게 아니고 약간 눈에 눈물을 보일 때가 있어요 감사함도 있고 예 그렇죠 감사함 오랜만에 음악을 좋아하시는 팬분들과 같이 대면 콘서트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울컥 제일 마음이 여린 멤버가 그러면 사실 마음이 제일 여린 건 저인데 제가 눈물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저랑 광일이가 눈물이 좀 없는 편입니다 약간 우리 쪽인데 냉철 냉정하다 올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하잖아요 그럴 시간 없다 예찬 씨는 눈물은 많지만 약간 상남자 아 제가 근데 눈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대체적으로 루시 멤버들이 약간 좀 눈물이 많이 없나요? 저희 뭐 사실 되게 차가운 남자들이에요 아 그래요? 섹시 쪽으로 꼭 이렇게 얘기했던 밴드가 제가 생각해서 지금 세 팀이 있거든요 벌써 루시 있고요 어디죠? 데이브레이크 소란 전혀 섹시와 관련이 없는 형님들 섹시하시죠? 제가 지금 저기 고영배 씨 지금 벼룩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많이 벼룩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데이브레이크와 또 음원도 같이 활라보를 냈었고 정말 영광이었죠 이 아이디어는 누구예요 아이디어였나요 혹시? 사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데이브레이크 선배님들 팬이었어가지고 김인하 작사관님한테 저 데이브레이크 팬인데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선배님들도 저희를 되게 눈여겨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뭐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서로가 마음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김인하 씨가 그러면 오작교였네요? 그렇죠 사랑은 타이밍이잖아요 원석 씨의 나이를 듣고 놀란 멤버가 있다고 저희 4명 다 놀랐죠 4명 다 놀랐어요 진짜? 이게 사실 약간 나이 사기꾼들이 좀 있어요 진짜 동안이세요 데이브레이크 멤버들 전체가 사실 나이 사기꾼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안이고 고영배 씨는 아니에요 고영배 씨는 나이 쪽으로는 많이 친하신가 보다 정확해요 영배는 저랑 동갑내기 친구예요 동갑친구이기 때문에 아주 맵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그대로 정석 타고 났다 넌 아니다 제가 벼르고 있다까지도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 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정호희망곡 시그니처 타임이 있습니다 선포토 후토크 포토를 먼저 찍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적인 얘기 사는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또 보일라디오가 아니어서 우리 또 집순이 작가님 집순이가 또 손이 빨라요 제가 키가 153인데 2m 조금 안 되게 찍어줍니다 아 진짜요? 두 배를 그러면 금손이다 말씀드리고 먼저 우리 예찬 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셋을 벗고 마스크를 벗어주시고요 바로 갑니다 바이올린 신동 탁구 에이스 그게 바로 나 루시의 만능 리더 신예찬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대상 금상 인기상 인기상 비키오 내가 바로 상 중에 상 루시의 완벽남 조원상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정말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갈 때 친구들이 이거 만나는데 우리 장구 느낌으로 자 이제 광일씨 갑니다 인트로 요정 도입부장인 그게 바로 나 루시의 든든한 막내 신광일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든든해요 광일씨 없었으며 선포터 날릴 뻔했습니다 선포터가 기가 막혔고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루시의 첫 번째 정기앨범이죠 차일드후드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린 시절 동심 동심 이런 뜻이죠 동심이죠 첫 정기앨범 소개는 누군가요? 역시 저희 프로듀싱을 또 하고 있는 원상이가 아 우리 원상씨 네 맞습니다 이번 정기앨범 차일드후드는 동심을 노래한 그런 앨범인데 이게 사실 어릴 적 동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나이를 몇을 먹었든 60대 70대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지금 성인 20대 30대 40대든 우리는 아직 다 어린아이다 아직 다 미숙할 수 있고 실수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재미있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자 라는 뜻에 우리도 지금 동심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타이틀곡이 놀이 이 놀이인데 뮤직비디오 보면 아이가 나오고 맞아요 연기도 이제 곧잘 하시더라고요 마임 연기를 제가 봤거든요 김홍수씨가 나왔어요 배우 맞아요 그 한 컷에 담겨있는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 놀이를 타이틀곡으로 했고 왜 이들이 뮤직비디오에 이것을 담았는지 정기앨범 이야기를 또 듣고 나니까 딱 와닿네요 근데 이게 또 비하인드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1번 트랙인 MP3를 저희가 타이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윤종신 선생님께서 윤종신씨 너희 노래 라는 노래를 들어봤는데 난 이게 타이틀곡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좀 더 취지에 맞고 너희가 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설득해주셔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았구나 그렇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놀이 뮤직비디오 한 번 딱 보시면 정기앨범 이번에 찰드후드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다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역시 그러니까요 만들어놓고 저희도 몰랐어요 지금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정기앨범이 사실 어렵잖아요 보통 이제 싱글을 내거나 맞아요 던지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한 곡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곡을 네 계속해서 던지는 하나씩 앨범을 내는 시기인데 15곡입니다 인트로 아우트로 없어요 그냥 15곡이에요 15곡이 수록이 됐는데 요것은 일단은 회사가 믿고 첫 번째 회사가 믿어줘야 사실은 그렇죠 15곡을 갖고 와도 야 안돼 하나는 이렇게 하고 두 개는 이렇게 하고 세 개는 미니앨범으로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자 이게 아닌 그냥 정기앨범이면 팀이 그만큼 15곡을 만들었다는 그 열정과 회사의 믿음 그게 아닌가 근데 곡을 만들 때 원래 만들었던 곡들이 여기에 수록이 돼 있었나요? 아니면 차일드후드라는 그 이름을 먼저 정하고 만들었나요? 두 경우가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예전부터 처음 팀이 개성됐을 때부터 우리의 모토는 차일드후드다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만들어놨던 곡들은 사실 다 얼추 이 앨범의 뜻에 맞는 곡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밤을 잊지 말아요도 좋고 도미노 BX와 함께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씨랑 같이 했던 곡이 또 있어요 우리 광일이 플라이오웨이 디즈니 감성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이제 15곡 중에서 타이틀곡이 놀이 3번 트랙의 곡이고 완벽주의 그리고 원상씨가 작사 작곡 아 예 맞습니다 완벽주의예요? 제가 완벽주의일 땐 완벽주의인데 선택적 완벽주의라고 스케줄 같은 거는 잘 까먹고 형들한테 혼나고 그러는데 날짜 완전 잊어버리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음악할 때는 되려 제가 혼내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날짜를 통으로 사실은 며칠날 무슨 요일에 만나라고 하면 기억을 못해요 완벽주의자 특징이 아 그래요? 21일날 오케이 우리는 스케줄 있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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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21일이 언젠지 몰라요 그러면 완벽주의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너무 몰두해 있으니까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딱 그 느낌 그렇다면 이제 멤버들이 녹음실에서 녹음을 할 때 사실은 까다롭거든요 완벽주의자분들을 만나면 잘 만들어 심지어 잘 만들어서 진짜 잘 만들죠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데 너무 까다롭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광희씨는 어땠나요?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원성형이 저는 좀 많이 봐주는 편이에요 약간 아 막둥이 약간 좀 그냥 아 그 정도면 됐어 약간 이런데 저보다는 이제 말할 거는 이제 잘하니까 보컬이니까 아 우선 말하기 전에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옛날에 봤을 때랑 너무 다른데 사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사실대로요? 시원하게 얘기했어요 조금 걸러서 그래도 네 그래도 전에 앨범 때까지는 거의 이제 정해진 대로 많이 따라갔는데 이번 앨범은 그래도 원성이가 좀 많이 그렇죠 눈이 좀 트여서 네 그래도 이제 보컬의 재량을 믿고 가도 되는 부분이 있구나 아 이 정도가 생겨서 서로 이제 좀 소통이 됐다 아 그래요? 네 사균씨가 저기 원성씨 눈 한 번은 안 마주치는데 무서워요 무서워 이게 그때는 무섭지 원성이가 뭔 말인지 알아요 사실 우리 멤버들도 제 눈을 잘 못 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저는 통보거든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무조건 통보요 아 그래요? 자 이거보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 나는 일단 노래 마스터링까지 했고 자 이런 컨셉인데 다른 컨셉이 있으면 얘기해 아 근데 음악 쪽으로도 진짜 프로세요 뭔가 생각하시면 깔끔하게 해야 돼요 깔끔하게 뒤탈 없이 해야 되는데 녹음할 때 작곡가는 괜찮다는데 작사가가 맛이 안 나 이거 아니야 다시 해 발음 너무 옛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야 또 이게 굴러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 얘기를 원성씨랑 저랑 같이 한 번 듣고 싶었어요 아 그럼요 왜냐면 얼굴이 추체거든요 사실 완벽주의자들이 더 자기를 계속 채찍질을 하기 때문에 독고용도 그렇고 아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리고 또 수록곡 중에 저는 또 이 노래를 뺄 수 없어요 나는 너야 아 이건 또 이거는 이제 전 멤버들이 이제 참여를 했죠 맞습니다 편곡은 제가 상협이가 했고 전에 저희 공연 때 한 번 팬송을 만들어서 들려드렸던 적 있는 걸 음원으로 다시 만든 다시 만든 네 근데 전에 했을 때는 이제 어쿠스틱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음원으로 제 편곡을 했고 가사는 이제 팬분들이 저희에게 이제 먼저 하고 싶은 말들을 추려서 아 그거를 다시 포장을 하고 또 저희가 가사를 또 갖다 붙여서 이렇게 사실 능력이 돼야 돼요 그 작업을 거의 상협이 형이 키를 잡아서 했기 때문에 상협이 형이 거의 주도적으로 만든 곡이라고 할 수 있죠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다 같습니다 왈와리들과 상협이 형의 작품이다 왈와리들과 상협이 형의 작품 상협의 작품이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도미노 네 되게 묘한 느낌이었어요 루시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색다른 느낌 네 어? 이런 느낌이 제대로구나 힙합 디엣이잖아요 디엣 디엣이 이제 오하요 미드나잇 디엣과 이제 작업을 했는데 잘 맞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원래는 앨범 정보를 다 보고 와요 앨범 정보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먼저 보고 이런 내용이겠지 음악은 어떤 느낌일까 생각을 하고 이제 노래를 듣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 생각하고 보다 이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루시와 이 힙합의 뭔가 좀 첫 시도? 네 너무 좋았다 저의 욕심이긴 했죠 아 되게 잘 맞아요 원래 원상이가 힙합을 엄청 좋아해요 맞지 맞지 그래요? 네 엄청 좋아 예전에 힙합 프로듀서가 되우는 게 이제 저희 목표였어서 맞아요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갔지만 제가 또 디엥을 많이 노리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도 힙합은 못 버려요 네 제가 이제 또 셀럽파이브 블랙라인이 있고 화이트라인이 있거든요 블랙라인 블랙라인이 힙합이에요 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신봉선 씨가 잘못된 만남을 못 외워가지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그렇죠 비꼬는 것도 많고 강화가 많습니다 맞아요 1부 2부가 좀 다르다 말씀드리고 그럼 원상 씨가 또 노리고 있는 힙합 가수 누굽니까? 아 사실 제가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은 분은 너무 많은데 아 아직 그분들에 비해서 제가 능력도 그렇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부족해서 된다면 뭐 제키와이님이나 딘님 딘? 박재범님 다 같이 하고 싶어요 아 여기서 딘 한 번만 더 쓰면 딘딘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딘딘님도 좋아요 딘딘이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진짜 좋죠 아 딘 딘님 노래도 엄청 잘하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노래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빡빡 잘하진 않습니다 딘딘은 랩을 할 때 굉장히 멋있다 그렇죠 멋있는 사람이다 음악을 할 때는 딘딘이 딘만큼 해요 정말 진심으로 음악 할 때는 굉장히 약간 그냥 저랑 약간 소란과 고영배 같은 사이다 아 고통보 아 그 느낌이고 이제 또 정기앨범과 함께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루씨의 이제 세 번째 단독 콘서트 아 헤이 축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셀잇 예 와 일단 세 번째예요 네 맞습니다 단독 콘서트 아 또 루씨의 콘서트는 모이다 네 네모이다 요거를 한마디로 칸을 채워준다면 우리 예찬씨 예 한번 채워주시죠 아 루씨의 콘서트는 최고다 아 최고다 오랜만에 굉장히 진부했어요 오랜만에 최고다 예 우리 우리 또 상엽씨 루씨의 콘서트는 올인이다 아 올인이다 저희가 다 때려붙습니다 다 때려붙는다 남기잖아요 아 이거 이거 괜찮다 괜찮다 자 광일씨 루씨의 콘서트는 놀이다 놀이다 듬직하네 역시 잘 친다 철을 잘 잡네 놀이가 좋은데 네 원상씨 가죠 아 이거는 네 자 루씨의 콘서트는 여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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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9월 3일 4일이죠 다음 주고요 주말이고 이제 서울 마포구 공연장에서 또 저희가 스탠딩 콘서트로 이번에 스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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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로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 위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 로망과 그 밑에서 같이 열정적이게 놀고 싶은 그 로망이 둘 다 있는 게 스탠딩 콘서트인데 네 우리 루씨 여러분들 어요 이제 또 라이브석으로 가주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 이제 놀이인데 음악방송에서 굉장히 또 치망적인 그 이제 퍼포먼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첫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이죠 놀이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멀어져 가는 꿈의 전상처럼 지난 내 하루의 표정이 기억이 안 남아 웃대로 밀려오는 생각이 늘 괴롭혀 또 짜깠죠 어른 날 훔쳐본 어른의 모습은 내게만 살이라 바라보 무감각해진 시곗바늘 난 그대로인 듯이 어린애로 남아있나 봐 하늘이 무겁다 해도 같이 무릎이 아팠던 것도 모르지 어느 세상의 나라 모든 걸 요리하듯이 지금도 똑같아 다를 거 없어 많은 사람들 사이를 안 닿고 지나기 난 모르게 흥미리 자리에 앉기 맘 먼저 내게만 사람이 술일 거야 꼭 말해줘 다시 만나 눈을 잡어 편하게 웃으며 얘기하는 사람 뒤돌아 떠나도 미소를 머금고 있기를 바래고 스치는 해성처럼 찰나인 듯한 아름다움 하늘이 무겁다 해도 가진 이렇게 아팠던 것도 모르지 아직 안 닿을 듯한 텐데 iram 무궁화의 꽃이 피고 돌아보면 자기대로 멈춰라 더 이상은 떠나가지 멈춰서 해줘 다시 찾을게 우리가 떠나온 그날들을 더 부서져 함께 놀던 그 나처럼 와 여러분 라이브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고급진 라이브를 들으려고 가든 스튜디오에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이죠 놀이 라이브였어요 이 스튜디오에 저 혼자 듣는 게 많이 아깝네 감사합니다 아쉽다 하실 분인데 루시 세 번째 콘서트 있거든요 3사 마포 공연장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오여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완벽주의 우리 원상씨 라이브 마음에 들으셨나요? 사실 오늘만큼 라이브가 즐겁고 잘 나온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을 만큼 오늘 뭔가 4명이 너무 합이 좋았어요 잘 맞는데 기가 막히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기가 막힌 라이브를 들려줬는데 광고 시간이구나 광고 듣고 와서 루시와 함께 계속 톡 한번 나눠볼게요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천재만재 팬들 루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또 정의가정 여러분들이 루시에게 보내준 우리 퀘스천들을 모아모아서 코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문 몰아주기 이 앞에 보이는 통 안에 우리 루시 멤버들의 이름이 있어요 먼저 질문을 하고 대답할 멤버를 여기다 그냥 뽑는 겁니다 선질문 그다음에 후지목 첫 번째 질문 한번 갈게요 이번 타이틀 제목이 놀이잖아요 그럼 흥 많고 텐션이 넘쳐서 어딜 가도 잘 노는 인싸 멤버는 누굽니까? 아 인싸라 인싸? 바로 아 광희씨 아 인싸지 갑자기 인터체인지를 얘기하셨어요 아이시라고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음악방송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쵸 거기서 새로 사귄 아이돌 분들을 축구에 부르려고 전화번호를 바로 땄습니다 아 누굽니까? 말해도 되나요? 네 축구인데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네네 두 분 아 밴드 JYP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축구하기로 했고 아 축구 진심이군요 그분 말고도 되게 많았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6명 정도 아마 딴 것 같은데 기억이 다 잘 안 났는데요 거의 지금 그곳에서 11을 다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주전 한번 11명 맞아요 수집하고 이제 한 20명 정도 돼야 됩니다 그쵸 안 나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해놔요 좀 큰일 난 게 제가 살짝 알아보니까 거기 축구를 중학교 고등학생 때 진짜 직업으로 하려고 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분들 중에 선출이구나 선출 맞아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요 아 그러면 그 또 우리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맞죠? 히어로즈 그분들은 제가 이제 여름휴가 때 나오셔가지고 진짜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 만나고 싶었는데 예 그분은 굉장히 흥이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축구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김종국 선배님이랑 축구 같이 하는 게 정말 인생의 목표예요 진짜? 예 자 그러면 우리 또 정혜 나오셨었거든요 아 예예 국정혜 오빠가 예 음성편지 한번 가볼게요 키스 드레인 부탁드릴게요 종국 선배님 정말 저의 이 연예계의 이 목표 궁극적인 목표의 정말 그 가장 최상단의 선배님과 같이 축구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한 번만 같이 해서 제가 공 한 번 굴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네 네 발로 뛰더라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케이 형이 축구공이어도 좋은 거야? 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아플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진짜 한 3, 4번씩 말해요 맞아요 진짜 아 예 우리 또 김종국 선배님이라고 있어요 코미디언 중에 아 예 회오리 축구단인가요 아 예 다른 것 같은데 강석 선배님이라고 축구단이 있었습니다 예 예 간절함이 좀 묻어났다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 한번 갑니다 자기 PR 한번 해볼게요 멤버가 이제 4명이니까 나를 네 글자로 표현을 해본다면 아 이거 어렵다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자 우리 예찬 씨 아 끝났네 진짜 어떡하냐 이거 네 글자요 네 네 나의 매력 예 예찬의 신예찬의 매력은 이거다 네네네네 최근에 우리 예찬이 형이 저희한테도 육성으로 말씀을 해주신 자기의 매력이 있어요 뭐죠? 멤버들이 있는데? 기억이 없네 네 오케이 오케이 뭐였지? 뭐였죠? 형이 형 입으로 형 스스로가 아 나 좀 이거 했다 이랬잖아 살짝 힘들어 줬어요 우리 원상 씨가 나 방금 진짜 이거 했다 이랬잖아 방금 진짜 이거 했다? 아 네 됐습니다 자 갑니다 나의 매력 네 글자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니요 아니였어? 뭔데? 자기가 굉장히 귀엽다고 아 나 좀 방금 좀 심각하게 귀여웠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런 날이 있어요 그냥 진짜 심각했어요 말도 안 되게 너무 괜찮아 보이는 날이 있어요 거울 보면 분명히 하루 차이거든요 어제는 좀 되게 못생겨보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다음 날에 꿈을 잘 꿨나? 왜 잘 잤나? 너무 괜찮은데? 맥주 마신 다음 날 맥주 마신 다음 날 네 뿌예요 알죠?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 피부가 나갈 것 같죠 에이 다시 들어옵니다 네 뺑뺑해집니다 아 이거 아시는구나 네 술을 많이 드시면 다음 날에 피부가 갑자기 윤기가 돌면서 네 그래서 땡땡해져요 그 날에 이제 나가야지 그냥 차 타고 그냥 네 아 그럼 이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즘 아 아 맞아요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정화 희망국이 밀고 있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큐트 큐트 아우 됐어 됐어 사람 살려 자 이거 저희가 박제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선 씨가 나올 때마다 아 귀여웠다 예 자기소개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이걸로 바로 들어갑니다 나 요즘 귀여워 큐트 큐트 예 또 말씀드리고 아 다음 질문 한번 갈게요 이번 앨범 제외하고 이번 앨범은 제외하고 정화의 희망국과 잘 어울리는 루시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라고 이번 앨범 제외하고 원상씨 원상 아니 이거 걸리면 되게 큰일 날 것처럼 다들 두려워하고 어때요 이게 생각보다 긴장되네요 이게 은근 긴장이 되네요 사실 두 가지 앨범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의 첫 데뷔 앨범 디어와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미니앨범 이게 파노라마가 이제 제일 떠오르는데 파노라마 잘 어울린다 자 이게 디어가 어울리는 이유는 이 방송 자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그렇죠 이게 디어 나의 사랑하는 이 얘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로써 뭔가 아침을 딱 점심을 시작하는 그 느낌도 너무 좋은데 그래도 역시 파노라마가 좀 더 이 밝은 분위기에 더 잘 어울리지 않나 파이팅이 네 맞습니다 파이팅이 있는 파노라마 이거 저희가 이제 고정곡으로 좀 써도 되나요 아 무조건 저희는 너무 좋죠 저희는 예 고정곡 이거 다른 데 파노라마 나가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건 다른 데는 안 되고요 지금 되게 순수해 사람들이 순수해 순수해 그냥 루시가 허락한 정희만의 공식곡이 이제 파노라마 아 예 우리가 루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파노라마 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앨범에 수록곡들이 사실 더 유명한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 노래들을 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타이틀만 듣기는 너무 아쉽다 맞아 사실 이번 앨범에 대한 저희 멤버들의 목표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 곡 이 앨범이 명반으로써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최대한 오래 활동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난리가 나요 노래들이 약간 서사도 있고 동심 없는 슬픈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고 때로는 약간 회의적인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15곡이나 여러분 한 앨범에 있습니다 우리 다 동심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철들면 큰일 나요 무거워요 네? 저기서 말했습니다 앨범이 무겁다 묵직한 앨범이고 9월 3사 마포 공연장에서 세 번째 콘서트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 한번 가볼게요 밴드계 비글즈 루시 만약에 멤버들이 다섯 살이 돼서 그 중 한 명을 키운다면 손이 정말 많이 갈 것 같은 멤버 아우 좀 아찔하죠 상영 씨 야 오늘 나 잘 뽑는다 오늘 나 잘 뽑는다 딱 걸고루 어 제가 한 명씩 했어요 네 걸고루 이런 경우가 한 명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가야겠네요 너무 고민되는데 자 누가 제일 육아 난이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다섯 살 때 다섯 살이에요 다섯 살에 말을 키워야 돼 키워야 돼 말하죠 말하죠 저는 말하고 생각 정리하고 다 얘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찬이 형이 어 뭐야 아 예상을 예상을 뒤엎었네요 왜냐면 예상을 뒤엎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좀 먹는 게 중요해요 아 근데 이제 저희 예찬이 형이 해산물을 아예 안 먹어요 1절 아예 안 먹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씨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네 밥을 안 먹고 맨날 도망 다녔어요 아 밥 먹는 게 제일 싫어가지고 입이 짧군요 맛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예 입이 짧아요 예 입이 짧습니다 아 입이? 아 입이 좀 짧다 많이 짧습니다 아 많이 짧구나 분것질 좋아하고 아 말 안 듣고 뭐 푸시고 까자 까자 기어 다니고 아 기어 다니고 그렇죠 아 육아 난이도가 예 좀 높은데 그래도 상혐 씨 손이 제일 많이 갈 것 같다 그렇죠 제일 좀 키우기가 좀 무난할 것 같다 아 저는 빼고 네 상혐 빼야 돼 본인이 키워야지 너가 너를 어떻게 키워야지 유감하기가 낮을 것 같은 경우는 광희연 씨나 지금 원상 씨 약간 긴장 중이고 예창 씨는 그냥 내려놨어요 이미 나는 지목을 다 했을 텐데 예 저는 그래도 원상이가 진짜? 왜냐하면 어릴 때 뭔가 좀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왠지 어렸을 때도 키 커서 키우기 힘들어 잘 보이잖아 그러면 그렇군요 그때는 작았어요 잃어버리고 그때는 안 크구나 어렸을 때 숱하게 우리 부모님이 많이 찾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조금 덩치도 크고 말을 좀 잘 들었을 것 같다 그리고 어릴 때 지금은 무서우니까 어릴 때 제가 좀 귀를 죽여놔요 둘을 내가 잡아놓겠다 그러려고 그랬어요 윽박을 주러 어릴 때 어땠어요? 저 엄청 사랑둥이였습니다 애교 많죠 애교도 많았고 둘째예요? 네 둘째인데 어릴 적에는 살짝 외동처럼 자라서 형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캐나다로 그냥 그냥 가버려가지고 좀 외동으로 자랐어요 분해나 그렇죠 형이 캐나다로 간 건 분해난다 아 진짜 거의 외동으로 보통은 둘째들이 애교가 많더라고요 어릴 때 형제들이 있을 때 딱 둘째가 딸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부모님도 저를 되게 애지중지 뭐라고 해야지 오냐오냐 애지중지 키워주셔서 제가 뭔가 이제 사랑에 대한 잠깐 말로만 듣던 온실속 화초 아 살짝 그랬죠 어렸을 때는 허우 와우 처음 만났습니다 예 온실속 화초를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막둥이인가 봐요 아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요 어 그래요? 네 형이랑 저는 한 살 차이 아 진짜? 네네네 우와 처음 알았네 처음 알았네 계속 말했는데 멤버들한테는 아 그래요? 멤버들이 저한테 관심이 잘 없어요 아 이래야 오래가요 그럼 생일이라고요 저리 가세요 네 셀럽파이브도 야 나 기사 보니까 너 이러던데 분명히 전에 얘기했잖아 뭔 소리야 진짜 소름 돋네 이게 친한겁니다 철저하게 비즈니스면 비즈니스로 가야돼요 그럼요 비즈니스로 사생활이 뚜렷해 맞습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손을 절대 이젠 서운하지도 않아요 서운이란 감정을 버려두세요 그럼요 같이 이제 팀도 하고 음악할때는 음악활동 하잖아요 교감을 하면 됐지 저희 오늘 방송 끝나고도 존댓말이에요 서로 예선씨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세요 원선씨 또 그렇게는 안하지 어여 가요 지겨우니까 지겨워 지겨워 모이지도 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갑니다 밴드 멤버 중에서 우리 루시 멤버 중에서 아직까지 동심을 잃지 않은 가장 순수한 멤버는 누구 원선씨 원선씨가 얘기했어요 좋게 말해서 순수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철없는 저 빼고요 저 빼고는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광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찬이 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찬이 형은 이제 근소한 차이로 2등이고요 근소했다 광일이가 저는 살짝 이 뭐랄까 어떤 면이 광일이가 생각보다 애교도 많고요 뭔가 생각하는 거 보다 보면은 아 얘가 진짜 막내긴 막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 귀여운 귀여운이 귀여워요 근데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진짜 뭔가 그래서 되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있어요 광일이가 애기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애기들이 보면은 차에 타서 어디 가다 보면 글자들 있죠 보면 다 읽거든요 애기들이 계속 다 읽어요 맞아요 한 시간 동안 읽어요 계속 진짜 한 대 지워받고 말이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하는 행동은 지워받고 그래서 아이고 사람이 사람이 허리 없어야 돼 동신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럼 근데 하다가 또 신나면은 거기에 음정도 넣어서 읽어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하시나요? 네 이상한 비트 그냥 아무 데로 끌어놓고 재밌죠 땡땡전 땡땡마트 뭐 이런 거 해요 똑같네 둘이서 그냥 지금 가시죠 근데 왜 그러냐면 텐션을 계속 올리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방송을 또 가서 텐션을 계속 올린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 번 그렇죠 약간 밑으로 내려간 텐션을 억지로 올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차이점이 보이네요 이 친구는요 차에서 텐션을 다 써서 정작 방송 때는 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가 합리화하려고 솔직히 얘기한거든요 너무 반갑네요 텐션은 뭐 돈 주는 때 텐션 올려야지 그렇죠 바로바로 올려야죠 하지만 이제 그냥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재미추구자 맞아요 행복의 위주 재미추구자 변명의 시간 한 번 드릴게요 이건 변명하지 않을게요 저는 그냥 좋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조용하면 차가 너무 조용해지기 때문에 맞아 광일이 없으면 심심하지 조용해져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누구라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게임을 계속 시켜요 저는 진짜요? 내가 생각했던 게임을 무언가에 하나를 주고 상품 하나 걸고 이제 게임을 계속 시킨다거나 그게 이제 한 한 시간이면 괜찮은데 서울에서 부산 갈 때까지 아무도 잠을 안 지어요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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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면 5만원 자면 5만원 저랑 똑같네요 그래요? 아 스페인 같이 가야 되겠네 저희가 해남 갔었는데 최근에 해남 갈 때도 제가 다 깨워가지고 계속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저는 철저하게 친한 사람한테만 모르는 사람 있으면 완전히 입을 닫아요 가만히 있어요 왠지 저한테는 안 그러더라고요 안 받아주잖아 그치 안 받아주죠 뭐 누구세요? 안 받아주는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입을 다 조용히 해야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3배로 혼나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해야 돼요 확실히 감성이 다음에 한번 스페인 가져가면 직관 한번 해봐야 되겠고 저희 노래라는 곡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이제 또 디엣과 함께 작업했던 도미노 그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네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정의 스튜디오를 미니 콘서트로 이제 또 만들어준 라이브의 장인 밴드 루시 네 함께 했어요 오 예예 오 예스 오 예예 깜짝 놀랐네 그리고 바로 이제 또 마칠 시간입니다 아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자본주의 아쉬운 끝곡은 저의 핏곡이에요 루시의 이 밤을 잊지 말아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우리 루시를 사랑하는 왈바리 선생님들께 인사 선생님 선생님들 선생님들 한번씩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광희 씨부터 쫙 돌아갈게요 우리 이번 앨범 너무 소중하게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건 우리 왈바리야 고마워 네 야 야 우리 광희 앞에서 너무 세가지고 더 세야 돼 약간 주접인데 예 우선은 어 우리 여기 또 나와서 이렇게 라이브 했는데 이거 가지고 또 아이들한테 많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목소리 들으면서 힘 많이 났으면 좋겠어 다음에 또 여기 놀러 나올게 아 애교가 많네 네 많아요 맞아요 두지 동생 두지 동생 자 우리 어렸을 때 키우기 힘들었을 것 같은 예 아 저희 또 이제 컴백했는데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상엽씨 9월 3일 4일 저희 세 번째 감독 콘서트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거 필요해요 네네 여기서 사랑해주시는 왈왈이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정우의 이만곡 청취해주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스 저는 이 밴드 루시가 예 정말 이 밴드 음악을 꾸준히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부응시키겠습니다 음악을 쭉쭉 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요번 이 정규앨범 찰드후드의 저의 피꼬 루시의 이 밤을 잊지 말아요 예 요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우의 이만곡 김신영 루시였습니다 생유 안녕 안녕 그러고 안녕